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 남 둘이 부부죠 네 남편의 사업원이 궁금해 금전운 돈을 많이 벌까 어떨까 그래 올해 돈 좀 만질 수 있나 궁금해서 네 뭐 하나 물어봅시다 두 부부가 위태위태 위기가 들어와 있고 둘이 이혼했어요 아직 안했고 하려고 별거중이에요 별거중이야 네 그럼 저기 밖에 같이 오신 분 남편 아니야 저 사람은 애인 지금 애인을 데리고 점집에 왔다고요 네 왜 같이 궁금하니까 자기도 옆에서 좀 듣는다고 이혼 안했다며 이제 할 건데요 뭐 아직 이혼 안했잖아 아직은 안했죠 이혼 안했는데 점집에 남자 애인을 데리고 왔다고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럼 데리고 오면 돼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그냥 근처에 정보는 건데 뭐 그치 아직 이혼 안했다며 응 남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두 분 사이에 네 근데 그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남편의 사업은 금전운을 물어본 게 저 남 이혼하고 저 남자랑 살려고 하니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 없나 맞아요 그게 궁금해서 남편의 금전운을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남자 망해요 이 남자 망해요 그래서 우리 기준님한테 이자를 줄 돈이 없어 혹시 꼼쳐놓은 돈이나 몰래 이렇게 해놓은 돈 같은 건 없을까요? 있어도 없어요 기준님한테 줄 돈이 없어요 음 아니면 무슨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없을까요? 뭐 해줬다고 돈을 받을라 카는데요 그래도 산 세월이 있으니까 그니까 같이 사는데 뭐 해줬냐고 그냥 호적만 그냥 부부였는데 뭘 해줘가지고 본인이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받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애들 아빠도 저한테 딱히 그렇게 잘 해준 게 없어요 그 이혼도 안 했는데 애인을 데리고 점집에 올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두꺼우신 분한테 뭐 해줘서 뭘 했다고 돈을 주냐고 남편이 그래도 받을 건 받아 바람핀 거잖아 본인이 바람핀 거잖아 본인이 바람핀다고 하기에는 좀 이제 이혼할 건데 뭐 이혼을 안 했잖아 아직까지는 그 진해자 근데 이 남자 망해가 줄 돈이 없어요 우리 기준님한테 방법도 없어요? 방법도 없어요 바람핀 사람이 참 얼굴도 두껍다 왜 돈을 돌라 카노? 저 남자한테 돈 돌라 해서 살아요 왜 저 남자는 돈이 없어서? 이제 이제 벌 거예요 언제? 얼굴만 반반해가 여자 삥 뜯어먹고 사는 남자구만은 아이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말고 비책이 있어 비책이 있어도 없어요 가요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전 못 봐주니까 가요 보기 지